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료현장이 느끼는 체감은 왜 다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현장에 한번 가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다고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회견을 지켜본 여당 안에서조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의료대란이다. 앞으로 줄줄이 더 일어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직접 가보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뭐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병원 4곳을 찾은 이후 5개월 가까이 공개 일정으로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은 점점 커졌고 대양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들은 버티다 못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제이송 건수는 2,645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40%가 전문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위기는 이번 사태로 불거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교육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으로 당직 병원을 늘리고 진찰료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볼 의사 자체가 부족해 응급실은 위기를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